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나요. 산전수정 다 겪어왔다. 눈물도 흘렸다. 엉망도 해왔다. 삶에 지쳤으려 저도 봤다. 이 나이에 못할게 뭐라 있을까 터도 말고 터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을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터도 말고 터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자 재고 내려놓으세요. 요샤. 요샤는 다 어려워. 한배 눈코 없이 잘 나가두었다. 넘어가요. 무서울게 어떤 나였다. 신배를 떼고 욕심도 어렵다 살집마음도 다 다 불러버렸다 이 나이에 못할게 뭐가 있을까 터도 말고 터도 말고 지금이 다 좋아 지난 일을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터도 말고 터도 말고 지금이 다 좋아 터도 말고 터도 말고 지금이 다 좋아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